안녕하세요! 시연아 안녕 낚시 어디? 낚시 낚시 할거에요? 낚시 어디있지? 춤추는 말고 왜 낚시야? 낚시 낚시 또? 또 무슨 노래 해볼까? 우리 시연아들 또 무슨 춤출까? 낚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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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미니바다른 고양이 소절에 미니바다른 고양이 미니바다른 고양이 미니바다른 고양이 미니바다른 고양이 미니바다른 고양이 미니바다른 고양이 꼬딱지 나왔어? 위미엄할거야? 아 위미엄할거야? 잘 안했어 코니도 고정 ! ! ! ! ! 까 , ! ! 남자 감사합니다.